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중국의 대형 택배업체 3개가 그룹 방탄소년단 BTS 관련 제품을 배송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0월 19일 중국의 포탈 신라왕 등에 따르는 그런 외신입니다. 중국의 택배업체 윈다가 BTS 관련 제품 운송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서 위행통 중통 등 2개 택배업체가 추가로 BTS 제품 배송을 멈췄습니다. 이 같은 소식은 10월 20일자 동아일보는 외신을 인용해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BTS 제품 운송 중단 중국 대형 택배 3사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있는가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기사는 또한 이런 내용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BTS 관련 제품 운송 중단이 택배사의 자체적인 결정인지 아니면 세간당국의 조치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런 기사를 접하는 분들은 이런 조치를 택배사가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기사를 접하면서 중국이란 당국이 덩치는 크지만 참으로 속이 좁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중국을 이끌고 있는 중국 공상당은 사실이나 진실 혹은 참 따위는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도 함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BTS 방탄소년단은 10월 7일 날 미국 비영리재단인 코리안소사에티의 뱀플리트상을 수상하면서 간단한 내용의 그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서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를 중국 관영 환구신보가 외국에서 보도하면서 중국인들의 애국주의를 부추겨서 반 BTS 여론을 조작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내에 잃었던 BTS 방탄소년단 비난을 보면서 늘 그들이 그래왔듯이 당신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그 정도에 불과하구나 이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국내에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해외에서도 그런 외신을 보고 국내 팬들이 내린 평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평가를 내리신 분들이 많았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은 중국 공상당의 주장입니다. 하루 전인 10월 19일 날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은 수십 명의 중국 지도부 인사들을 이끌고 베이징의 중국인민행명군사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항미원조 출국작전 70주년 전람회를 참관했습니다. 여기서 항미원조라는 것은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을 도운 이른바 6.25전쟁을 중국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10월 19일 날 70년 전 중국인민지원군이 한국전쟁에 참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압록강을 건넌 날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진실과 상당히 거리가 먼 어쩌면 가짜 발언이자 거짓 발언을 했습니다. 항미원조 전쟁의 승리는 정의의 승리이자 평화의 승리이자 인민의 승리이다. 그것은 항미원조는 침략군을 도운 일종의 부정의의 승리이자 이런 부분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이나 참과 거리감은 중국 중심의 그런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주석은 그 자리에서 항미원조 전쟁을 통해서 단련된 정신은 매우 귀중한 정신적 자산이고 왜냐하면 중국인민이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또 어떤 강대한 적도 물리칠 수 있기 하기 때문이다. 이런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중국인민지원군의 영웅적인 행동과 행명정신을 당 역사나 중국사 등 역사를 통해서 후세들에게 잘 배우게 하라. 또 이런 지시도 내렸습니다. 시주석이 거짓 역사관의 바탕을 두고 사실과 진실이 아닌 것을 믿고 있으며 이 글은 사실을 후대까지 계속해서 전성해야 한다는 점을 힘주어 강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중국의 소수민족 관리입니다. 10월 17일자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커버스토리를 상당히 충격적인 기사를 다뤘습니다. 커버스토리의 제목은 고문당하는 위구르인들이랍니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잘 알려져 있는 신장지역의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 공상당의 악명높은 인권유린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중국 공상당 정부가 신장자치구 지역의 위구르족의 와해 프로젝트를 얼마나 폭압적이고 가혹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장소에서 기도하거나 굴의 나룻을 길렀다는 이유로 극단주의자는 낙인을 찍어서 수용소에 가두고 고란 대신에 시진핑 사상을 믿으라는 그런 일명 인간개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혼분자 품으로부터 떼어낸 보육원에 입소시킨 수십만 명의 위구르 어린아이들에게는 수업시간에 위구르 사용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한편 여성들에게는 불임수술을 받거나 한종남자와 결혼하면 집안 남자들을 잡아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회유해서 1,200만 명 정도의 위구르족 씨를 말리는 정치공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설마 이렇게 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코노미스트는 인공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중국정보 공식문건 생존자 정언 등을 사탈시 훑어서 집대성한 보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인들은 감옥이 아니라 직업훈련소에 입속시켜서 지역에 안정을 심어주고 경제성장혜택을 주고 있다는 중국공상당의 주장이 거짓심을 에코노미스트는 조목조목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그런 국제외신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중국정부의 반인륜 범죄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서 각국정부가 행동에 나서야 된다고 그렇게 신문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22년도 베이지 동계올림픽을 집단 보이콜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사회 같은 지적에 대한 중국정부의 반응은 천편일률적으로 같습니다. 딱 잘라서 거짓으로 매도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참과 거짓의 구분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경우와 다릅니다. 그들에게 참이라는 것은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 혹은 당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입니다. 그들의 거짓이란 것은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혹은 당에 그렇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 공상당이 지속되는 한 이 같은 믿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고 훗날 중국 공상당의 몰락이 있더라도 그렇게 교육받은 대다수 인민들이 존재하는 한 보편적인 선악기준이나 정의의 기준은 국제사회와 충돌할 가능성이 남아있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중국 공상당은 주변국에게도 자신들을 무작정 따르든지 아니면 불이익을 감수하든지 이처럼 양자태기를 요구하는 데 매우 익숙합니다. 스스로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힘을 갖지 못하고 분열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사회라면 그런 주변국이라면 중국의 영향력 하에서 철저하게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압제적인 체제에 호감을 갖고 친중의 길로 달려가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이 많은 사회에서 그들은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식들 세대가 어떤 가혹한 운명에 자게 될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공상당이 막강한 권력을 유지하는 한 그들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7월 23일 마이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캘리포니아의 리처드 닉슨 도서관 겸 박물관 방문연설에서 다짐한 발언은 주목할 만할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앞에 무릎을 꿇으면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이 중국 공상당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경고의 메시지는 미국인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 한국인에 대한 경고이고 또한 대다수의 자유를 추구하는 국제사회에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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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